그 단단한 바둑알, 호두껍질, 얼음도 싹 갈아버리는 미친 분쇄력까지! 700W 강력 파워! 무려 22,000RPM 초고속 회전! 텐티타늄 4중 칼라리! 360도 톡톡 회전! 토마토를 껍질째 갈아보면 찌꺼기 없이 싹 갈려! 층이 생기지 않는 바로 이 차이! 없앤 샐러리도 찌꺼기 하나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! 익석이로는 정말 안 되는 인삼 맛뿌리도 기가 막히게 갈아내고! 잘 안 갈리는 천연 점이라도 순식간에 곱게! 딱딱한 오곡 분쇄도 세상의 밀가루처럼! 블렌더인데 분쇄력까지 끝내주고! 순간 버튼으로 탁탁탁! 파지기까지 잘되는 블렌더! 초고속 블렌더 가우니!